빨리 자야 내일 뭐를 하는 거 아니야? 좋다, 이제 자자 여진아, 이쪽하고 이쪽하고 우리가 머리를 이쪽으로 둘 테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코를 본다면 그쪽으로 여기가 좀 더 나자 얘가 나, 얘가 여기서 자는 게 나요 그럼 네가 여기서 자면 돼 진짜 저렇게 착한 후배가 어딨어? 그 위에 매트리스가 여유부 여기 있어서 제가 내려드릴게요 잡아줘, 잡아줘 됐니? 일단 이렇게 몸을 뉘어서 들어가 야, 너 날씬하다 야, 근데 거기서 뒤집을 수 있니? 아, 뒤집을 수 있어요 야, 머리가 이쪽인데도 괜찮니? 그래? 하늘이 보여서 한 번 돌아볼게요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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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와,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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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와,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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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와,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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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여기 근데 팔이 얘네들 미쳤나 봐, 나가고 싶은 거 너네 한번 lever 좀 봐 저 팔이 한 마리 있어, 지금 얘는 3마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고? 전기파리채요? 전기파리채. 저기... 저기... 밑에 봐봐. 점프가 없지? 있어? 얘네 나가고 싶은 것 같아. 청년 열면... 불 끄고 열어야 돼, 열면. 불 좀 꺼줘봐. 네. 나가. 얘들아, 나가. 불 쳐. 오케이, 된다. 와... 와... 쳐? 그리고... 와, 이거 진짜 여기 진짜 잘하고 이렇게 해 놓은 거야? 대단. 야, 효진아. 네? 불편하면은... 얘기해. 너 여기서 자. 내가 오늘 자보고 안 되겠다. 어. 그러면 오빠들을 부를 거예요. 오케이, 오케이. 저 여기 못 자겠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불러. 다 된 거죠? 다 됐지, 눕자 이제. 응, 오빠네 꺼도 돼요. 잘 자. 안녕히 주무세요. 그래, 그래. 그런 거야. 이게 웬일이야. 이 좁은 데서 다 같이 자다니, 셋이서. 이게 추억이다. 깨잎이. 해. 잠깐만. 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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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밑에 진짜 얘가 아니다 아니다 하느질을 약간 공포가. 아 진짜? 밀려오면서 갇혔다 나는 지금. 갇혔어 이쪽으로 앉아. 그런 마음이 들었죠. 그럼 오늘 저녁에 여기서 자지마. 그랬는데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다니까 갇힌 게 아니다. 심리적인 약간 편안함이 오더라고요. 신혜철 이건 뭐야 심수봉. 심수봉 좋다. 아 진짜 너는 삐리. 임세. 퀴. 이건 뭐야. 사랑밖에 난 몰라. 사랑밖에 네가 사랑을 알고 하는 얘기 엄마. 몰라요. 됐어. 놔봐. 지거 돼. 어? 아 너무 목소리. 네 눈빛이 좋다고는 하지 않을 거야. 그 생각에 사는 거지. 네. 얼굴 저거. 아니. 또.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해서요. 젤 하나 세월도. 이. 저.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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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он아.